서울 맞췄고 인천 맞췄고 대전 맞췄고 그 다음에 경기 거기다 맞춰가고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 다 완결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참 이렇게 중요한 일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정돈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왜 특별한 것은 아닌가 하니까 지난 10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해온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동일하게 사용했고 그 사람들이 사용한 여러분들 방법은 앞에서 여러분 강조한 바와 같이 y이꼴은 a 플러스 x a 플러스 x라는 그런 간단한 조작 방정식을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방정식을 사용해가지고 정직한 선거는 y하고 x가 일치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전투표소에 오신 분들 숫자하고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숫자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조작해온 겁니다. 여기서 a라는 것은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4분의 1을 훔친 겁니다. 서울 경우에는 경기도는 대체로 5분의 1을 훔쳤고 그 가운데 특수한 지역인 김종혁 후보 고향병 그다음에 용인정 이은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강도가 좀 세게 세 사람당 한 표를 훔쳐가 4분의 1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a라는 것은 상수입니다. 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시절에 배웠던 착하게 y이꼴은 a 플러스 b 엑스 그래프입니다. b가 1이고 그 a 절편이라고 하죠 절편. 이제 기억나네요. 수십 년 전에. 영어는 인터셉트 절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을 올려준 겁니다. 국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특별히 더불어민주당만 사랑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만 더해주는 절편. 절편이죠. 절편이니까 오래전에 오래 기억이 나네요. 절편이라는 것이 수십 년 만에 여러분들 생각이 나네요. 절편. 이게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 쓴 거 아닙니까. 이런 그래프를. 절편이 a죠. a. a. 그렇죠. a를 이만큼 여러분 a를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절편 맞네. 절편. 절편을 더해줬네. 이 절편을 더해준 겁니다. 그 일을 해가지고 다른 분야는 핵신 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분야는 핵신이 전혀 없이 똑같은 일을 계속해온 거죠. 계속해가지고 참 유감스러운 것은 윤 대통령 제임하에 네 번 선거가 모두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은 도저히 일반인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 부정 문제의 침묵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윤 대통령의 진위 진심 의도 이런 부분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다 모든 것이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뭐 저한테 모든 그런 짐을 맡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저는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를 걸어야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 정도를 투자해야 이런 방송을 3시간 4시간 정도 계속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은 분담해야 되는 거죠. 시위하는 사람도 시위를 해야 되고 고소고발하는 사람도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서치를 통해 여러분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각자가 이 인물을 역할을 이렇게 분담해서 해야 되는 거죠. 시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고소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소고발하고 그렇게 나누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만일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정확하게 홍콩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선거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선거 없는 나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 공상당하고 본토하고 다를 바가 없고 북한과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 체제를 그냥 우리가 용인하게 되면 그냥 저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용인하는 겁니다. 용인하게 되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 굉장히 안타까워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거 아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엇갈리는 국가라는 것이 항로를 갖고 이러면 항의하는 배화 같은 건데 이렇게 사실과 진실의 목소리를 높이고 사실의 횃불을 높이들고 4년간 집중적으로 투장해서 이렇게 진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외면하고 그 사실이 지도하는 쪽으로 가기를 거부한다면 그러면 그 민족 전체나 사회 전체가 비용을 치룰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까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연구자 연구자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천인 공로할 부정선거가 10년 이상 동안 이렇게 지탱돼 왔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일을 반드시 막을 책무가 있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도 철매가 함구하기 때문에 캐나다의 이름들 이경복 선생 말씀처럼 이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니고 반역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이 이야기죠. 사실과 진실을 밝혀가지고 국민들이 사실과 진실을 안 상태에서 본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 문제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고 더 이상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떠나가지고 이 문제 이상으로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더 많이 이렇게 확산시켜서 그걸 하시는데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미 선거 부정 세력들이 또아리를 텄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대통령실 앞에서 여러분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시위 몇 번 한 대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 부정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보거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벨라루스를 보거나 콩고를 보거나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냥 보통 저항을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이 소위 가두리 양식장을 벗어날 가능성이 적은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이다보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여러분 한 2년 전에 나왔죠. Y축에는 국가 권력을 뜻하고 X축에는 시민 권력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위태위태하게 높은 언덕에서 편편한 그런 회랑이 있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 번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들었었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좁은 회랑처럼 X축과 Y축 사이에 위태위태하게 쓰이는 회랑과 같은 것이다 이야기죠. 국가 권력의 힘이 굉장히 세지게 되면 그 회랑 밖으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건국을 하고 난 다음에 1948년도 재헌의회가 생긴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냥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그냥 제대로 작동되는 항상 유지되는 그런 체제로 여기 온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6.25 전쟁과 필적할 정도의 총안방 쏘지 않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좁은 회랑으로부터 완전히 뭡니까 떨어지도록 만드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게 Y축의 소위 국가 권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거 부정 세력과 선거 부정을 방조 내지 부역하는 자들이 시민들 권력하고 달리 완전히 뭡니까 Y축으로 그냥 끌어간 겁니다. 나라를. 그래서 거의 뭐죠 회랑 밖으로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X축이 저항을 안 하는 겁니다. X축이. 그러니까 시민 권력과 국가 권력이 팽팽하게 이런 긴장을 유지하는 상태가 돼야 회랑 속에 회랑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완전히 힘의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X축은 무관심하고 하조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X축은 대법관들 언론사들 여당 야당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합체가 선거 부정을 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부정선거의 제도화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절대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어렵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은 겁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에만 골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익에 충실해서 선거 부정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건 간에 그냥 자기 편이 이기면 그게 정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선거 부정이 가져올 수 가공할 수 있는 만한 그런 파괴력을 직시하고 그것을 여러분 막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는 겁니다. 막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 부정선거가 덮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덮이고 나면 그다음에 기회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없으면 다음에 대선이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넘어가고 하면 그다음에 한국은 아주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러분들의 이 소위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해먹고 그다음에 지지자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붕괴시킬 것이고 경쟁력이 약화가 될 것이고 나라가 급속하게 넘어가겠죠. 그리고 친중국가의 성량을 강하게 띄기 때문에 중국의 수요나 피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민정책 같은 게 개선이 되면 나라 전체가 지금 연변이 없어졌던 것처럼 그냥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에게 충실한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변한 겁니다. 변해가지고 국가관도 흐릿하고 정의고 나발이고 피로가 아니라 그냥 돈이면 되지 이렇게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의 존립 자체도 위협을 받을 걸로 봅니다. 중국에 다 줄을 대려고 하겠죠. 중국에. 중국에 줄을 다 대가지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상당수는 또 뭡니까.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게 다 줄을 대려고 하겠죠. 그 마지막은 파국이를 끌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는 분들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4월 10일 총선 이전에 그렇게 뭐죠. 사전 투표자 수 개수 문제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관철 문제를 주장했는데 그래서 더더욱 어려워진 겁니다. 4월 10일 이후에 대한민국 상황은 제가 과장을 안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비해가지고 100배 1000배 더 에너지가 필요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의 여러분들 이야기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확산될 수 있으면 뭐 과거처럼 몇 십만 정도를 공병호 tv가 볼 수 있었으면 좀 임팩트를 미칠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이야 뭐 채널을 다 통제를 해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뭐 다른 방도 없습니다. 그냥 채널을 다 꽉 재워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